네 앞뒤로 골드 테스트 득점 성공 아유 엄청난 불량을 보여줬다 아 비빔밥이 없었어 아유 저는 비빔밥의 공격 여기도 마침물 라인을 어 비빔밥팀이 경기를 박빈의 경기를 한 얘기였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몸 쌓아봤어 몸 쌓아봤어 몸 쌓아봤어 어우 대단하네요 저런 여력이 아우 어 노련한 플레이어라 뭐 저런 농구를 한다는 거는 뭐 뭐 네 어우 대단하네요 아 전 그런 건 아니에요 오 엘리엄인가요? 오 대단하네요 오 전 엘리엄 모습이 대단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프로로블에서 볼 수 있을 것과 이런 엘리엄 표시로 스트레스 네 아우 저는 정말 오픈 찬스 잘 쏴 들어갔습니다 동물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세요 브라운이가 한 방울 더 남아있죠 네 나이 밟았는데요 득점 성공했습니다 22점인가요? 아니요 네 역도 갑니다 아 아 이 슈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시간 5초를 남겨놓고 비빔밥이 21점 이상을 득점하면서 네 크나이 투에게 무려 20 히힛